주력 정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이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주목해볼 종목은 HD 현대 인프라코어, HD 현대 건설기계, 두산바켓, 진성 KC입니다. 네, 건설기계주 중심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라든지 아니면 재건이라든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주목하게 되었고요. 첫 번째 종목은 현대 인프라코어입니다. 우선 1분기 영업이익이 한 1526억 정도 남았는데요. 이 수치가 전년 대비 한 46%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증권사에서 예상했던 매출액 대비했을 때는 2% 떨어지는 수치이지만 영업이익이 한 28% 늘어날 정도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다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건설기계나 엔진 사업만 놓고 본다고 하면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과거에 중국이나 미국에 편중되어 있었다는 부분들이 신흥국에 조금 더 신흥국 개척을 하면서 매출 다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러시아나 사우디,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들로 신흥국들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각국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자원부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기점으로 해서 자원 중요도가 올라가면서 자원부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과거에 중국 중심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정책이나 중국의 교체 사이클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포트폴리오가 다 변화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의 성장세에는 좀 더 매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부터는 해운 선적 차질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양호한 매출을 보일 수 있어서 기대감도 좀 큰 상황이고요. 거기에 다음 종목은 HB 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800억으로 전년 대비 71% 늘어나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1분기에도 1분기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거고요. 북미 매출 자체가 한 84% 정도 늘었습니다. 과거에 마찬가지지만 건설기계 종목들이 중국 편중되어 있었던 생각해보면 북미로 성장을 함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북미 매출 비중이 한 25%까지 늘어났습니다.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좀 생각해볼 것은요. 지금 북미 매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미국은 자동차 산업이 성장이 뿜물이었던 1980년대 이후로는 인프라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에는 인프라 투자만 놓고 본다면 50년 만에 찾아온 호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생각해본다면 결국에는 본격적인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따른 수혜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